우유갖고선가? 오빠한테 시비 걸어? 갑질 뭐야? 크리스 이슈?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 이슈? 그랬습니다. 요즘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K컬처가 세계적으로 중복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K-POP도 있고 드라마도 있지 또는 BTS 그리고 이 와중에 관심이 엄청 쏟아지는 게 바로 이겁니다. 뭡니까? 바로 우리말 한국가입니다. 대박수! 이 주제랑 맞춤형 완벽한 인간 외국에서 오신 한국 모습입니다. 이분은 만만치 않아요. 네, 이분 옆에 있으면 쫄아요. 외국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그냥 거식인가 모를 정도로 완벽한 한국 분입니다. 바로 러시에서 오신 신사임당 이른바 엘바레스트 엘바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세요? 우리 참고로 엘바 엄청 바쁜 일정 와중에 달려와가지고 정말 감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새해때 뭐 하셨어요? 아, 새해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 좋아요. 그게 제일 뭐.. 집에서만 처박혀 있어가지고 그럼요, 그럼요. 할 게 없어요. 우리 에바는? 저도 비슷합니다. 집에 처박혀서 드라마 보고 있었어요. 아, 드라마. 요새 뭐 재밌게 보는 게 있나? 아, 요즘 뭐 그냥 미드 아, 미드? 꼭 보면 돼. 찰나! 스위트홈, 스위트홈 봤어요. 스위트홈. 아, 스위트홈? 그거 미드 아니야? 아니요, 그거 한두 개에요. 자, 달달한 집. 달달한 집. 달달한 우리 집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우리나라 드라마에요. 드라마도 영어네. 연속극. 연속극. 그치. 우리나라 연속극입니다. 한국말 잘하네. 아, 잘한다고? 오, 잘하는데? 야, 에바레스트한테 칭찬 판매. 좀 늘었는데요? 하하하하. 이미 3,000% 빠졌는데, 다시. 다시 돌려줄게요. 본 제목으로. 돌아와서, 네네. 에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 갑자기 이제 와서? 혹시 뭐하시는 분들은 쓰실 수 있을까? 알겠습니다. 전개가 상당히 당황스럽네요. 안녕하세요, 러시아에서 온 에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러시아의 신사임당, 이런 별명을 어디서 얻었어요? 아마도 그 박명수 라디오쇼에서. 아, 미스터 파크. 네네. 그분께서 붙여주신. 아. 왜 그렇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혜롭지도 않고, 사실 손도 똥손이라 안 보고 그림도 못 그리거든요. 네. 행복양차 될 때까지. 5만원 건은 좋아해요. 아, 나도. 러시아에서 왔는데, 남쪽으로 오신 지 몇 년 됐습니까? 남쪽으로 온 지 11년 됐네요. 11년? 네네. 아, 11년 밖에 안 됐다고? 어렸을 때 이제 살았던 거를 만약에 빼면 11년이고. 아, 그거 포함시켜야지. 근데 포함 시키면 16년. 16년? 아, 그래도 나보다 1.6 선배님이네요. 그쵸. 오래됐네요, 오빠도. 아, 오래됐지. 아, 다들 에이바. 저도 에이바라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에이바밖에 몰라요, 솔직히. 성이 없어요. 아, 성? 네. 원래 성은, 러시아 성은 코노노바. 코노노바. 테네스 선수 아닌가? 아니야, 그거는 샤라포바. 아. 세상에나. 코노노바랑 샤라포바랑 함수는? 원래 러시아 성은 코노노바인데, 성이 너무 길기도 하고. 아, 약간 코로나랑 로바 합친 말? 아,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성 바꾸길 잘했네요. 결혼하고 이씨로 바꿨어요. 남편 성을 따가지고. 이씨? 이씨. 어디 이씨? 경주였던 것 같은데? 경주일 거예요. 아, 좋은 집안이네요. 어, 몇 대 손자?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요즘 그 날씨가 어떻습니까? 나는 겁나 추워요. 캘리포니아에서 왔는데. 아,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는 겨울 없어요? 어, 우리 고향 눈도 안 와요. 아, 저는 추워요. 아, 춥다고? 응. 아, 근데 여기가 바람이 너무 불어요. 러시아 바람이 없어요? 러시아는 온도만 낮은데 바람이 별로 안 불어요. 아, 아니 러시아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춥다고 하다니. 이거 앞뒤 안 맞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옷을 너무 잘 안 입어. 우리는 더 두꺼운 거를 많이 입는데. 모자도 쓰고, 목도리 하고, 장갑, 스타킹 같은 것도 두 켤레, 세 켤레 이렇게 하는데. 한국은 겨울에도 겨울 코트 이런 거 입고 다니고. 한국 사람들이 옷을 엄청나게 입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내가 러시아 안 가봐서 보여요? 되게 가볍게 입어요. 아, 그래? 나 지금 문화 충격받는 중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 그 노사모님도 받고 있는 거고. 자, 최근에 우리 그 뉴스 보니까 주목받던 우리말 단어가 바로 소복소복하다. 소복소복. 소복소복. 이거는 위성어야 위태어야. 소복소복? 난 오빠니까 말 편하게 해도 되지? 갑자기? 되게 불편해졌어. 아니, 내가 알기로는 위태하면 모양 나타내는 그런 단어고. 그렇죠. 위성어 소리나 되는 단어잖아. 소리나 보내는 거, 그치? 근데 소복소복 참 애매하지 않아? 소복소복이 약간 눈 쌓여 있을 때. 맞아. 뭐, 돌담 위에 눈이 소복소복 사여 있다. 요새 우리 BTS 지민이 있잖아. 지민이, 지민이 씨가 지민이 님. 지민 동생 님이 소복소복 나오는 그 가사를 짰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그 보면서 소복소복 이 단어가 참 아름답다. 그리고 영어로 뭘까? 참 검색 많이 하고 있는데 영어로 적절한 대체할 영단어가 없는 거야. 그런 거 많죠. 그래서 결국은 그냥 소박소박하다 이렇게 했어. 소박소박? 응. 그럼 완전 다른 거 아니에요? 왜냐면 복 발음 어려우니까. 그럼 전문가잖아. 네네. 소복소복할 그 적당한 단어 없어? 소복소복. 일단 그 소리를 약간 독음이라고 하는데 그 독음도 잘못하면 완전 다른 단어가 돼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Falling Falling 어때? Falling Falling은 Falling 눈 되게 웃긴데? 떨어진다. 계속 떨어진다. 웃기지.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함박눈. 응. 함박눈 영어로. 함박눈도 어려... 영어는 제가 모르겠고요. 우리... 함박눈 영어로 뭐해요? 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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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백 스테이크. 너무 어렵답니다. 아이고 갈수록 태산이다 우리말은. 근데 진짜 의성어, 의태어는 그래서 저는 보통 그 번역할 때 그냥 상상을 해서 일단 네이... 네이... 초록창이나 아무튼 구글 그런 데에... 아 여기 막 해도 돼? 아 막 해도 돼. 네이버나 구글에다가 그걸 쳐요. 그럼 이미지로 나오잖아. 그러면 아 이런 이미지를 러시아어로 표현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떠올릴 수 있을까 하고 다른 말로 바꿔서 해요. 엄청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러시아 사람이 이 얘기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 떠오를 때. 그럼 그거 맞게 알맞게 번역하는 거야. 그렇지. 아 역시 천재다. 그래서 소복소복 눈이 쌓여있다 하면 약간 부드럽게 많이 그리고 좀 약간 하얀색 털처럼 쌓여있는 눈이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소리 안 들리게. 그치 그치. 소복소복. 소복소복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더러운데요? 아니요. 저 최근에 정말 힘들었던 게 골뱅이 무침이었어요. 스네일 아니야 스네일? 스네일은 달팽이. 그럼 골팽이... 학자들 있잖아. 딱 그 생물학자들. 가방 끊기신 분. 그치. 이 골뱅이를 어떻게 부르는지. 학명학명. 뭔지 알겠지? 원래 엄청 겁나 복잡한 전문용화. 그치. 이렇게 어찌어찌 바꿔가지고 아무튼 했었는데. 너무 쉽지 않았어. 그러니까 골뱅이 무침. 무침까지. 무침 이런 것도 샐러드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약간 매운 드레싱을 곁들인 샐러드?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음식 번역도 진짜 돌아버려요.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건덱이 뭐 미더덕 이런 거 있잖아. 미더덕 시작. 미더덕. 뷰티풀 더덕. 미더덕 먹어봤어요? 더덕 많이 먹었는데 미더덕 뭐지? 미더덕은 해산물. 과메기 이런 것도. 과메기 맛있지. 과메기도 번역하기. 일단. 그냥 번역하기. 번역하기. 아니 우리 음식에 대해서 얘기해. 맛을 지금 따지는 줄 알았어. 나 열판들 보냈어. 아니요. 과메기는 맛있는데 번역할 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밀고 나가는 게 우리나라 우리 음식 한식을 우리말로 하자. 그래서 외국 사람이 물어보잖아. 크리스. 과메기. 과메기. 100번 따라해. 외워. 연습시켜서 우리말을 전세계로 퍼트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인 소신이고요. 한국만 있는 말. 한국인의 정서만 나타나는 말. 예를 들어서 눈치. 정. 또는 진짜 어려운 게 한. 한이 막 맺혀있잖아. 한. 사무책에 맺혀있잖아. 그거 영어로 어떻게 하냐. 오빠가 사무채야? 나 한 조금밖에 없어. 한 조금밖에 없어. 너는? 나는 화병이 있어. 화병은 아예 영어로도 화병이잖아요. Angry Disease? 아니야. 그냥 화병. 그래? 진짜야. 영어 됐어? 영어 단어야. 이런 것처럼 많은 표현하기 어려운 한국말들이 그대로 수출해서 그대로 표현하도록 조금 해줘야지. 러시아 신사임당 보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생활하면서 쓰는 것들 엄청 많잖아. 맞아요. 시원하다. 이거는 쓰는 상황이 한두 가지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먹을래. 시원하다. 이거는 그냥 굿. 딜리시스. 그치. 히트 스팟. 아. 딱이다. 표현이 너무 한국이 어려워요. 일단 러시아 사람들은 먹을 때 그 먹는 것에 대해서 말 자체를 잘 안 해. 아 그래? 그냥 맛있다 사람들은 이거 되게 맛있네. 고소하네. 이건 뭐 담백하네. 아무 표현을 안 해 맛 표현은. 어 감칠맛 났네? 어 그럼 감칠맛도 이것도 진짜 돌아버려요 이 단어도. 그냥 뭐 달다 시다 이 정도면 딱 좋은데. 그래서 제일 쉬운 번역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냥 전문 번역 있잖아요. 아. 그냥 경제면 경제 뭐 IT 분야. 팩트. 이거는 어. 하루하루 쉽지 않아요. 아무튼. 완전 무서운 분이야. 적게 무서워요. 고소하다. 음. 고소하다. 고소하잖아. 약간 땅콩 맛이나. 오. 피나트 맛이야. 견과류 맛 같은 게 난다. 근데 우유도 고소하잖아. 아니면 우유가 고소해요? 어. 우유가 단백? 우유가 고소한가? 우리 냉라테 있잖아. 고소한 맛으로 먹는 거야. 커피가 고소한 거지. 우유가 고소한가? 오빠한테 시비꼬로? 하하하. 갑질 뭐야? 하하하. 밍밍하다. 밍밍하다. 약간 싱겁다? 응. 어. 싱겁다고 또 우리말이잖아. 그치. 우리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거야 지금. 하하하. 그러네. 얼쩡이 없네 이분. 그러네. 싱겁다. 짜다도 있고 짭짤하다. 짭조름하다. 짜다 이렇게 하면은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고 짭조름하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느낌이야. 아. 이런 좋은 포인트. 전국을 찌른 거 아니냐? 맞습니다. 잘했어. 그럼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 맞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내볼게요. 네네. 한국말이 엄청 다양하잖아요. 그쵸. 아름다운 섬세한 표현이 많으니까 영어로 못살려. 저는 사실 그 기생충이 오스카 받고 나서 기생충을 딱 그 한국어로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약간 행운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는 그냥 보면은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아 맞아요. 한국어를 하니까. 근데 이제 다른 외국인들은 영어로 보거나 뭐 러시아어로 보거나 다른 나라 언어로 봤을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어서 당연히 이제 상을 받았을 텐데 어쨌든 원어로 봐서 나는 그게 되게 좋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지. 아 우리 참 복 받은 사람들이야. 그럼요 그럼요. 아 내가 보면 볼수록 감탄 나는 정말 프로 직업 정신 대단한 우리 에버리스트 살리고 싶다. 정말 박수 절로 나 끝납니다. 절로 나와요. 독립박수. 아이고야. 기립박수 아니에요? 아. 기립박수. 봐봐. 이 와중에 지적하는 우리 에버씨. 이걸로 어려운 단어들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 알아서 시원하게 지적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 빼 가세요. 아 참 오래 바르고.